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Git을 이용해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Git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Git을 이용해서 버전을 만드는 법을 전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버전을 관리해 왔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불안함이 생길 거예요. 내가 만든 코드, 또 버전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무섭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백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컴퓨터를 만들고 그 컴퓨터의 저장소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내 컴퓨터의 저장소와 저 컴퓨터의 저장소를 연결하면 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저장소를 로컬 리파지토리, 지역 저장소 저쪽에 있는 저장소를 리모트 리파지토리, 원격 저장소라고 부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한 버전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할 때 우리는 푸시를 한다고 하고요. 다운로드할 때는 풀 한다고 합니다. 즉 푸시와 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백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모트 리파지토리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협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복수계의 저장소가 연결이 돼서 한쪽에서 푸시하고 한쪽에서는 풀하고 한쪽에서는 푸시하고 한쪽에서는 풀하는 걸 통해서 서로 버전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좀 더 사회성 있는 코딩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켰고요. 바탕화면에다가 프로젝트1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그것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겠습니다. 소스 컨트롤로 가서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를 클릭해서 저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만들 건데요. 파일의 이름은 work1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이라고 적고요. 첫 번째 버전이란 뜻에서 소스 컨트롤로 들어가서요. v1이라고 하고 커밋 하겠습니다. 커밋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터미널을 켜고요. 여기서 git log를 살펴볼 건데 한 줄로 보기 위해서 one line, 모든 브랜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all, 그래프 형태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 옵션을 줘서 이렇게 명령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v1 버전이 생겼죠? 그리고 이것을 GUI 방식으로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스에서 git 그래프로 검색해 보시면요. git 그래프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확장 기능이 나옵니다. 이 확장 기능을 설치를 저는 해놨고요. 여러분들 설치하시고요. 설치가 끝나면 이 아래쪽에 git 그래프 버튼이 생길 건데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git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git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와 인터랙션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니까요. git 그래프도 깔아 놓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어떤 불안감이 온다고요? 내가 만든 버전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여러분은 백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백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드랍박스 써보셨나요? 또는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이런 거 써보셨죠? 이러한 시스템들은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동작하는 원리를 보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있죠.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드랍박스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드랍박스 닷컴으로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을 업로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시켜준 역할도 하죠. 이것과 똑같이 등과 관계를 맺어보면 Git에서는 드랍박스 클라이언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Git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은 이 커맨드 라인으로 Git을 다루는 Git CLI, 또 서스트리,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Git 기능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Git 클라이언트가 만든 버전을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github.com, gillet.com, bitworkit.com 등등등 그러면 여러분이 Git 클라이언트에서 푸시하고 Git 서버에서 풀하고 하면서 백업, 협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github.com을 이용해서 백업과 협업을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ithub.com에 방문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github.com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격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New 버튼 보이시죠? 저걸 클릭하시거나 여기 있는 더하기 밑에 있는 New Repository를 클릭하시면 저장소를 만드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다가 저는 vs. code kit이라는 이름의 저장소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Public이 있고 Private이 있는데요. Public은 Open Source를 하겠다. 날소스 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 Private은 나와 동료만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Create Repository를 클릭하면 저장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박수를 지쳐야 돼요. 저장소를 처음 만드셨다면 정말 축하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축하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역 저장소에게 너의 원격 저장소가 누구야? 라고 알려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주소 아니고요. 저건 홈페이지의 주소입니다. 여기 HTTPS와 SSH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HTTPS 방식의 통신을 사용할 겁니다. HTTPS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클립보드에 장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오리진의 주소를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에 등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소스 컨트롤로 가셔서요. OOO을 찾으면 이렇게 생긴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자 거기 보시면 리모트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원격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add remote 버튼을 클릭하면요. 여러분의 저장소에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거기다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엔터 치면 저 주소의 별명을 지정하라고 나와요. 자 저는 오리진이라고 했고 여러분도 오리진이라고 하십시오. 다들 오리진이라고 하니까. 자 이제부터 오리진이라고 부르면 방금 우리가 추가한 주소의 저장소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작업한 버전을 푸시를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로그를 보는 법을 좀 자세하게 좀 봅시다. 자 git log19all 그래프. 자 이렇게 제가 로그를 한번 커맨드 라인에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이 좀 더 분명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는 v1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여기 git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헤드예요. 그리고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동그라미 옆에 있는 마스터의 같은 색깔의 테두리가 있죠. 그게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죠. 자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보자고요. 자 푸시 하실 때는요. 여기 publish branch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좀 더 분명한 명령은 여기 있는 OOO에 있는 푸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클릭. 예 요건 이제 인증 화면은 아니고 여기선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증이 안 돼 있다면 인증을 할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예 그리고 인증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인증을 성공적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인증이 끝나면 뭔가 새로운 게 보입니다. 자 제가 터미널에서 한번 로그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자 오리진 마스터라는 것이 생겼죠. 자 Git 그래프에서는 마스터 옆에 오리진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습니다. 박수! 자 지금 여러분이 뭘 했냐?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에 있었던 버전을 드디어 원격 저장소로 푸시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장소로 가서 리로드를 해보시면 짜잔 이렇게 여러분의 소스 코드와 버전이 잘 올라와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그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능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브랜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Git에서 브랜치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마스터가 있고 오리진 마스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메인인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에 이 마스터라고 하는 이것 저런 게 이제 브랜치고요. 이것도 브랜치예요. 마스터는 우리의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고요. 오리진 마스터는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그 저장소의 최신 버전이 누군지를 가리킨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이건 완전한 정의는 아니지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로컬 저장소의 최신, 마지막 버전은 V1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리진 마스터, 즉 기터브의 원격 저장소의 마지막 버전도 V1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동기화가 끝났다. 양쪽이 똑같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버전을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자 저는 2라고 적었고요. 자 이걸 커밋 하겠습니다. V2, 자 그리고 커밋. 자 그럼 두 번째 버전이 만들어지고요. 자 큐 버튼 눌러서 밖으로 나오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즉 오리진 마스터는 아직도 V1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우리의 마스터는, 로컬 마스터는 V2를 가리켜요. 자 Git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V2는 내 저장소에만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푸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아직 신통한 기능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요. 자 1 화사의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 푸시하지 않은 버전 하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푸시 버튼을 다시 눌러볼까요? 클릭하시면 원격 저장소로 푸시가 되고요. 자 Git 그래프 상에서 오리진이 다시 마스터에 착 달라붙었죠? 자 그리고 Git 로그를 살펴보면 이렇게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가 똑같은 버전을 가리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혼자서 작업할 때 알아야 될 모든 것이에요. 협업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자신이 만든 코드를 원격 저장소로 푸시하는 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잘l 돌enklapp importance 싱研 쑈